오늘 증권사 키워드는 실적 기대감입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BH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보냈는데요. 증권사 주간 추천주로 또 꼽히기도 했던 종목이죠. 아이폰 수혜주로도 꼽히는 이 종목, 실적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내년 영업이익이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도 담았고 NH의 신한금융투자도 목표가 모두 줄줄이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3만 2천 원까지도 기존의 목표가 2만 6천 원보다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강세 흐름 보이는 이 종목, BH 전략 짜보겠습니다. 대표님, BH의 상승력 오늘장에서 한 2% 정도 가져가고 있고 오늘까지 무려 5거래일제 상승력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 좀 어떻게 볼까요?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것이 반도체, 그리고 그 전보다 주목을 받은 게 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을 보여줬었고 BH가 그런 부분들을 비슷하게 연동돼서 움직이다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세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증거사 리포트를 본다면 4분기 예상 실적이 매출액이 3,6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44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매출이 18%, 영업이익이 28% 상향 수준입니다. 그 이유 중에 밑바탕이 분미향 관련해서 스마트 판매가 여전히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하이엔드폰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즉 하이엔드폰 판매라면 애플하고 약간 삼성향 관련된 매출이겠죠. 그래서 애플 관련해서 애플이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원래 신제품 초도 물량을 한 1억 대 정도 초반에 준비를 하다가 한 7천만 대까지 생산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애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생산을 하지 못해서 판매가 분화된 것이고 대기를 해서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 사이에 애플과 경쟁할 만한 폰이 없지 않습니까? 삼성의 폴더 분폰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영향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매출 지연된 부분들은 충분히 다시 4분기 혹은 내년 상반기에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다른 호재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가 올해까지만 스마트폰 관련돼서의 기판을 생산을 하고 철수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해서 반사 이익을 BH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삼성전기가 기판 관련돼서 철수하는 것에 반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에 그러니까 한 2년 만인 것 같아요. 2년 만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스마트폰 출하량을 20% 상향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이슈들이 좀 있었고 또 약간 이제 삼성전자가 신제품 판매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출하량을 줄였습니다. 오히려 출하량을 줄이면서 제 값을 받겠다라는 선언을 했었고 오히려 그러면서 판매 이익률이 상당히 높아졌었죠. 그런데 내년에는 출하량을 늘리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체 수요가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준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삼성전기가 이런 쪽에 스마트폰 판매 기판을 철수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BH의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또 폴드폰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떤 출하량 증가가 또 BH의 매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 1분기 혹은 내년 자체의 실적을 상당히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매출이 1조 영업이익을 천억 돌파를 예상하고 있는데 매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910억 이후에 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기 때문에 BH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흐름을 보시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관들이 최근 11월 26일부터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한 10월 중순부터 보시면 10월 25일 전후로 해가지고 보시면 계속 꾸준하게 승매수 기조를 이어오고 있었고 그러면서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11월부터는 한번 바닥을 찍고서는 계속 우상향 기조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크게 보신다라면 지난주에 고점을 돌파를 이제 막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2만 2천 원, 2만 1천 원 돌파를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